그런데 프레지던트 일렉트니까 이게 아마 당선자라는 뜻일 겁니다. 도날드 트럼프. 이 사람들은 O를 R로 읽지 않습니까? 다늘드 트럼프라고 읽죠. 트럼프 후보도 젊었을 때 참 잘생겼대요. 지금도 연배에 굉장히 풍채가 괜찮지만 젊은 날에는 아주 날렵하게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312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 대선을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쓴 자료가 미 전문의회 전문지 더 힐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당파성이 상당히 적은 매체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2석이 될 것 같다. 오늘 공식적으로 매체에서 312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미국의 동부시간 6시 26분 312대 226.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게임인 거죠. 보시면 312석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총 유권자는 7,290만, 6,834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이걸 거의 정확하게 예상한 그런 매체가 더 힐입니다. 다른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엉망진창이고 미국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파악을 하겠죠. 미국의 중부는 거의 공화당 일색이고 해변가 태평양 연안하고 대서양 연안에 소위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들이 있는 거죠. 312대 226. 이게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더 힐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312대 226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 상원은 미국은 여러분들 아주 심심입니다. 상원위원들이 의석수가 10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석 가운데 과반수인 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원, 하원도 218석을 넘어서면 과반수를 넘어서게 되는데 지금 212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218석을 넘어서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선거기 때문에 대부분 언급 안 했는데 미국에는 대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9명입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이죠. 보수 섹세가 강한 그러니까 상원, 하원, 행정부, 행정부를 행정부죠. 이그젝티브라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의회를 칸그레스라고 그다음에 상원을 센터, 그다음에 하원을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관, 대법원 슈프림 코우트라고 하죠. 대법원의 9석 가운데 대법원 종신재입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실력을 한 번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가장 여러분들 공식력 있는 이번에 여론조사 중에서 더 힐의 여론조사는 정말 학점으로 따지게 되면 A플러스입니다. A플러스. 가장 먼저 이제 애리조나가 지금 이제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95% 넘었으니까 312석이라고 이렇게 공신적이게 지금 보통 신문들은 312석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보니까 지금 295석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가지고 312석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힐 의회의 잡지고 이게 이제 이름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진보 색채가 강한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여기 이제 뉴욕타임스는 295석 그다음에 226석. 295석, 226석인데 여기는 아마 지금 애리조나 11석하고 네바다가 6석일 겁니다. 이것만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니까 땅떡이 넓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맞췄는데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만 지금 아마 다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조선일보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서 295대 226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럼 이제 뉴욕타임스도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뉴욕타임스 예상치입니다. 더 힐처럼 312대 226입니다. 선거인단을 312대 226 312대 226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격전지 격전지 7개가 이제 개표가 거의 끝난 데가 위스칸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다 이겼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다음에 격전지 7개 가운데 경합주조 스윙스테이트 여기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이게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올릴 때 기준으로 해서 개표율이 71% 네바다가 92% 그러니까 뭐 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312석을 확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드릴 말씀 있습니까? 뭐 잘 하시겠죠 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자, 이 뉴욕타임스가 가장 그래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좀 외국을 해서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보도가 될 때 애리조나는 개표율이 71%, 네바다는 92%, 조지아는 95% 이상, 미시간 95%, 노스캐롤나의 95% 전부 다 이긴 겁니다. 펜실베니아 19석, 여기는 이제 의석수고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넓기는 넓은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71% 정도 개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트럼프 후보가 5% 앞선 겁니다. 네바다는 92%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내석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이번에 상원선거도 바뀌게 됩니다. 상원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키 로우젠이란 아주 자그만하게 다부지 계신 여성분이 6년 텀을 하고 이기를 도전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전쟁 중에 이렇게 완전히 하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하상이 지금도 남아있는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샘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공화당이 지명을 했거든요. 샘 브라운 후보가 아주 건수한 차이로 아마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참 대단하죠. 베테랑들, 퇴역군인들을 그렇게 우대를 하는 나라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경합주 이번에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박한 지식을 갖게 됐고 미국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내친김에 뉴욕타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지아주입니다. 여기는 2020년도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의 가장 큰 도시인 CNN 방송이 있고 아마 코카콜라 본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트란타, 아트란타가 포함된 그 카운티가 굉장히 큰 카운티가 풀턴 카운티일 겁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에서 50.7%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48.75%, 2.2%를 앞선 겁니다. 선거에서 2.2%가 상당히 큰 폭의 차이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조지아주도 보면 대도시 주변에 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학에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고 시골로 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 색채인 겁니다. 붉은색. 여기 이제 아마 조지아에는 큰 도시가 아트란타, 그다음에 사바나, 콜롬버스라는 이런 도시들인데 도시 인근의 대도시 광력군에서는 이렇게 푸른색의 민주당 색채가 강하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전부가 다 공화당 색채가 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조지아주에서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고학력층들이 많은 데서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전부가 다 몰표를 모아져 공화당한테 준 겁니다. 이게 조지아 2.2%를 차이 났으니까 큰 폭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은 이제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고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데죠. 여기 이제 미시간에서는 많은 여론조사가 해리스 후보가 앞섰고 막판에 오면서 트럼프가 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양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 트럼프 후보가 극적으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1.5% 차이를 냈으니까 큰 폭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15억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시간도 보시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중심이죠.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에 있는 에나바 이런 대도시에는 민주당 책자가 강하지만 미시간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 공화당 책자가 굉장히 강한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도 도시에 비교적 여러분들 고학력층들이 있는 데서는 진보적 책자가 강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공화당 책자가 굉장히 강한 거죠. 대단히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미시간이 경합주 가운데서도 해리스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중부, 대평원, 노스 다코타, 사우 다코타, 네브라스카, 켄사사, 오클라마, 텍사스, 와이오밍, 몬테나, 아이다오 감자로 유명한 데죠. 이런 데는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공화당 지지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인디아나,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여러분들 테네시, 노스캐로나이 전부가 다 또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좀 유식한 사람들만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미시간에서는 더 힐이라는 그런 매체가 상당히 정확했는데 여기서만 틀렸습니다. 미시간에서는 압도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이길 거로 예상했는데 여기서만 틀렸는데 막판에 오면서 트럼프 후보의 여러분들 상승세가 상당히 급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후보가 막판에 오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비교적 미국의 여론기관 가운데서도 아트라사 인텔이라는 데가 상당히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아트라사 인텔. 아트라사 인텔에서 정확하게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내다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복귀를 하면 하는 겁니다. 선거가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스캐로라이나입니다. 여기도 아마 조지아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좀 많이 인구 구성비로 많을 겁니다. 여기서도 16석을 차지했는데 51.1% 대 47.7% 상당히 큰 폭으로 이긴 거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큰 도시가 글린스볼로 샤롯데 이런 데인데 이런 도시 근교지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아마 이게 공화당 지지체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그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트럼프 후보를 베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하하거나 나쁜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한 56% 정도가 기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놀스캐로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 의석수가 많고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에는 마지막까지 물망에 올랐던 부통령 후보 유대게이의 조지 샤피로라는 사람을 헤리스가 선호했습니다. 선택했으면 조금 도움을 받았겠죠. 조지 샤피로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펜실베니아 여름 격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단광도 있고 농업지대도 있고 하고 공업지대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락펠르의 석유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기반이 출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큰 주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도시는 피처버그가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세라겠는데 옛날에 굉장히 날리던 도시가 알렌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렌타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가 베들렘이라는 도시고 그 베들렘이 일본 제철이라든지 포항 제철이 등장하기 전에 2차 세계대한테 어마어마하게 번화했던 베들렘 스틸이 있는 곳이 거기에 알렌타운 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심지죠. 그 지역만 제외하고 전부가 이런 펜실베니아도 농촌들이 많으니까 공화당 지지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들 고학력층하고 평범한 미국인들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의 선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에 주목했는가 아니까 필라델피아라든지 피처버그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엘리트 진보주의자들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패착인 거죠. 미국의 보통 블루칼라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외면했던 것이 크게 이름들 패배한 이유 가운데 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방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인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애국주의 정신이 충만한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많이 이해하게 된 거죠.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시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그 귀한 납세자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매겨 사는 데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 갈급한 것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거죠. 피처버거,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 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격렬하게 맞붙었던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역시 문제가 많았던 위스칸신주. 지금 여러분 경합주는 2020년도 선거에서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클라크 카운티,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 위스칸신, 미시간, 특히 벤실베니아 이런 데는 몰포가 여러분 들어가고 막 별 짓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더 힐 여러분들 공식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믿으면서도 제가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가 공정하게 된 데 대한 확신이 내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위스칸신입니다. 위스칸신은 49.71% 대 48.84%입니다. 1%도 차이 안 나고 가장 격전지 가운데 안 하고 막판에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시킨 경우 가운데 안 합니다. 여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주변 여기 이제 메디슨, 밀워키 여기서 아마 위스칸신에서 큰 도시가 밀워키하고 메디슨일 겁니다. 이 메디슨은 아주 큰 공립대학교가 있죠. 유니버스 위스칸신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메디슨 이렇게 대학촌 이런 데만 여러분들 푸른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방으로 가면 전부가 다 이런 미국분들이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은 넓지만 인구가 희박하니까 대도시는 많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이 소위 엘리트 진보지휘자들하고 보통 평범한 민주당원들이 계리가 많이 생긴 겁니다. 아주 크게 격전지였던 격전지였고 여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도 여기 이제 여기 애리조나인데 가만히 계시고 오시죠. 위스칸신 다음에 여러분들 애리조나 보시고 원래 여러분들 여기는 보수 색채가 강했는데 남미의 이민자들 라틴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졌죠. 지난번 선거에서 뭐 진 것도 납득이 안 되죠. 마리코파 카운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주도죠. 가장 큰 도시고 투산. 우리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이름이 투산이 있죠. 피닉스. 이 위에 북쪽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랜드캐니언 남쪽 분야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피닉스 하고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는 아마 인디안 보호지역일 겁니다. 사람이 아주 적게 사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의외로 여러분들 인디안 보호지역은 굉장히 강세를 자랑하더구먼요. 여기 특별 관리를 잘하는가 봅니다. 투산 주변에도 아마 인디안 보호지역에 표는 많이 안 됩니다. 표는 대개 피닉스 쪽에 표가 많죠. 마리코파 카운트.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죠. 여기 압도적으로 52.3% 대 46.8% 이렇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죠. 애리조나. 그래서 참 미국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번 선거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드러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선거 제도가 주관할이기 때문에 미국은 저런 보시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화폐를 발행하거나 그다음에 군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산하지만 선거제도라든지 운전맨어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나 이런 것은 다 주정부 산하니까 주정부 관할이니까 이렇게 선거 제도를 애리조나도 좀 고쳤을 겁니다. 선거제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이게 애리조나가 63%로 예상했거든 더 힐이 선거 전에 63대 37이 될 거다. 이 당선 확률입니다. 애리조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해리스 후보가 없었던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가 이제 네바다입니다. 네바다는 거의 사막이니까 네바다는 여러분들 북쪽의 리노라는 데하고 남쪽의 라스베가스고 라스베가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여기서 라스베가스 이름만 민주당 여러분 색채가 강하고 그다음 전부가 다 공화당인 겁니다. 라스베가스 여기 네바다가 선거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거의 타이였습니다. 타이였. 동률이었는데 거의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시킨 겁니다.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따라 붙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바다는 원래 여러분들 완전히 민주당이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뒷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판에 여러분들 치고 나가 가지고 트럼프가 뒷심 있게 생겼죠. 뒷심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상원의원도 참 샘 브라운이라는 그런 이라크전에서 하상을 크게 입은 얼굴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막지가 않은 겁니다. 얼굴이 지금도 아무리 여러분들 수술하더라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베테랑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베테랑들한테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건수한 차이로 1% 차이도 안 나게 샘 브라운 함께 이런 자리가 갈 것 같은데 더 두고 봐야겠죠. 아주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감시단 10만 명을 가동했는데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격전지에서 이긴 겁니다. 격전지에서 이겨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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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인 거죠. 포기 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신뢰도를 자랑했던 미국의 의회 전문 잡지 더 힐 더 힐의 선거 예측은 대단히 여러분들 정밀하고 정교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기간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조사는 맞는데 미국의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 미국 과학이 있고 한국 과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고 다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산하의 여론조사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도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295대 226이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312석을 트럼프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여기 이제 마지막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애리조나 65% 개표 진행 트럼프가 5.5%로 앞서가다. 네바다 90% 개표 진행 3.7%를 앞서가다. 이렇게 이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제가 관심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더 힐. 아주 이번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정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힐이라는 공식력이 있는 기관에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참 멋있죠. 나라가 넓으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넓으니까 이렇게 뭐죠 카운티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기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펜실베니아는 저렇게 큰 도시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나라가 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인들은 이번에 그렇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결사적으로 해리스 후보나 이런 데를 옹호하는데 왜 평범한 미국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적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항상 이런 현상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경제에 성공했을까 이번 선거는 에브리싱 일렉션이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손을 들어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아주 포스가 있습니다. 콘텐츠도 풍부하고 젊은 날 조금 이렇게 놀았던 건 있지만 그럼 그것도 한때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부인도 미녀고 이게 이제 존 마이크인가 이게 하원의장 하원의장이 여기 있고 이제 막내 아들이죠. 베른 이메타가 높은 두 사람 이름 잘생겼으니까 막내 아들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네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국기를 이렇게 온 전신에 국기가 한 게 아니고 수십 개를 국기를 진열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트럼프가 착하게 관역을 조준한 겁니다. 보통 미국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job이라는 거죠. 직장 일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의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유권자들보다도 경제적 이슈에서 훨씬 더 많이 동기를 부여받았다. 이 미시간 아거스트라는 도시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안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 이겼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트럼프 후보가 거의 역정을 딛고 두 번의 탄핵 그다음에 몇 권의 민행사 소송 법원까지는 끌려가가 이렇게 먹었잔처럼 사진을 찍을 정도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는가 여기가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컨슈머 플라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회색으로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그렇게 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합해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봉급은 여러분들 천천히 오르는데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민주당 여러분들 선거 진행하는 수뇌부들은 정확하게 조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여러분들 부통령이나 간에 두 사람이 모두 다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상원의원이 직업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현장을 잘 이렇게 밀착감 있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검찰, 검사, 검찰총장 그다음에 상원의원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해리스 트럼프 후보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를 아쉬워하는지 이게 여러분들 가장 이게 페인인 겁니다. 이번에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개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자꾸 좀 안정적이게 되면 30년을 이제 돈을 갚아나가는 모기지에 기반을 둔 집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이게 어떤 지수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를 집값을 지불해야 되기에 충분하지 않는 봉급을 보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 사람들의 삶이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자기의 30년짜리 식값을 월세처럼 지불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을 때 이게 급격히 악화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공개한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한 번 이번 선거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보도한 걸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경제 문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호했다. 트럼프가 이런 당선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투표장에 와가 표를 던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커피값도 오르고 부엌에 쓰는 포일값도 오르고 많은 미국인이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누군가의 발이 미국 국민의 가슴에 얹혀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너무 지쳤습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걸 트럼프 후보가 착하게 개량해 가지고 선거전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숨을 크게 내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두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번 선거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믿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미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이번 선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 바이든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너무나 힘들 거라고 그렇게 느꼈던 분이 많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전에 임했던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강점을 선전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전에서 오래전에 저 세상을 갔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로날드 웨이건을 여러분들 공화당이 호출해가지고 그렇게 로날드 웨이건 여러분 강구를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4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으면 그러면 바이든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해리스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하면 다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광고를 때린 거죠. 어떻든 간에 저는 2020년에 바이든에게 투표했고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보통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사물을 맹악하게 볼 때 그때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여러분 기간지 역할 하지 않습니까 와싱턴포스나 cnn나 방송을 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친민주당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하니까 어떻든 참 집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과 같이 한때 보통의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 식사 일 일상적인 일 등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런 평범하게 쓰는 호일 토너 같은 용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용실 고객들의 가격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헤어디자이너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 가지고 3천 달러 월세를 지불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되면 나를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절이 좋았거든요. 물가도 안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보통 시민들에게 많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유권자의 96%가 시발유와 식료품 및 기타 상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투표장에 몰려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을 낮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미국은 자동차로 많은 데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발유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여기 보시면 경제를 좋게 할 거다 월스리트의 한 칼룸니터가 쓴 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한 번 더 미국의 바닥 민심이 어떠냐 보시죠. 언론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해리스 후보를 극찬하고 민주당의 치적 업적을 강조하는 그런 논조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여론전에서도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일론 머스크가 5조 정도의 돈을 주고 왜 저렇게 x 과거의 트위터를 인수할까 이런 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sns상의 여론전에서 트럼프가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에 자신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지를 착하게 아는 겁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 돈을 버는 피티는 그런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죠. 저도 이런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창업주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그런 능력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똑똑한 젊은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익도 맞고 배짱이 많으니까 천억 이상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선전선동이 여러분들 성행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 지금 이제 아마 조지타운 대학에 가 있는 모양인데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 한국에 이제 기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 차원으로 조지타운에 아마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현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아주 글을 잘 썼네요. 와신돈 DC에 있는 노석조 기자가 조지타운 대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일선 기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기사를 송고해야 되지만 그게 좀 심층 기사를 쓰는 겁니다. 노석조 기자가. 이게 핵심이 있네요.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전미 철강 노조의 대변인 인터뷰도 내보냈고 미국 최대의 운송노조가 왜 자체 내부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냥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는가 그때 이미 여러분들 그때 이미 경고 사인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이클 심 박사가 운영하는 마이클 심 tv를 들어가 보면 비교적 미국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심 박사. 마이클 심 박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지 않습니까 전미 운송노조 최대 운송노조가 민주당 지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 부부를 지지하니까 노동조합 수뇌부가 보통 노동조합 여러분들 회원들 뜻과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전통적인 자기의 지지 세력인 근로자들과 여러분들 이익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백인노조에다가 흑인 남자들 라틴계 남자들 히스패닉 남자들까지 트럼프와 함께 이런 표를 많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먼 거 아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선은 불과 7시간 만에 결정됐고 역대 선거 가운데 이런 경우가 없었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같은 7개의 경합주에서 집계 오류 부정선거 같은 논란의 예지가 있을 텀도 없을 정도로 큰 표 차이로 트럼프가 헤리스를 눌렀다. 미국 국민들이 간절히 정권교체를 원했다는 겁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것 그만큼 현재가 힘들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 선택 정치인이라는 것은 언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선 수락연설을 하면서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가장 강하게 남은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 픽스라는 단어거든요. 트럼프 will fix it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픽스라는 것이 해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머릿속에 확 꼽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업하는 사람들 뻥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직업으로서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하고 사업가로서 후반전에 입신한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사업가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다음에 안 하면 10년 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업가들하고 정치가들의 마인드셋이 다른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사업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백인 남성 노조들이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뭐죠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언론사에 하도 여러분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니까 여기 이제 취재를 했네요. 피처버그라든지 이런데 러스트벨트 여기 이제 가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되면 더 잘 살게 해 주겠다. 중국이 재미를 보는 전기차가 미국의 여러분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동맹들이 여러분들 다 무임성차 누리는 것을 내가 허용 안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저 양반 찍으면 저 양반이 도움이 좀 크게 줄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디트로이트 피처버그 같은 러스트벨트의 사람들이 대선을 결정질 7대 경합주에 대거 몰려 살고 있고 피처버그가 속한 편실변 19명의 경합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피처버그 여기가 여러분들 필라델피아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도시 주변 사람들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펜실베니아주의 외곽으로 나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도시지역하고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앞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보시면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 위스칸신 애리조나 이게 펜실베니아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하고 피처버그를 제외하게 되면 도시 외곽을 제외하면 전부가 다 여러분들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다고 느낀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공략으로 내쉬어 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죠 실제로 러스트벨트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트럼프에 주가 됐고 트럼프는 당선됐습니다. 여기 펜실베니아 지역별 득표 영향을 보면 피처버거 필라델피아 같은 관공서와 대학교가 몰려있는 도시를 빼고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는 그 외지역은 모두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흑인하고 라틴계 남자들가 트럼프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유색인종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이었죠. 이번 대선에 비교하면 흑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가 끙충 뛰어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조지아 탈환과 노스케로나의 승리에 흑인 남성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는데 노스케로나에 나가면 조지아가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여러분들 흑인 구성이 좀 많을 겁니다. 그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와 함께 여러분들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도 애틀란타 사바나 아우구스트 콜롬버스 이렇게 큰 도시 주변을 빼고 온 전부가 다 여러분들 공화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의 득표 상황입니다. 애틀란타 등 도시는 주로 헤리스를 뽑았지만 도시 밖 지역은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원 지름이 큰 만큼 득표율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선거 판세가 도심과 지방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미국 사회가 인구 구성비로 보면 남미 사람들 라틴계나 이런 분들이 많이 히스패닉계나 라틴계가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인민정책을 쓰게 되면 불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 히스패닉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빼앗길 것에 신경을 써야 확고한 반민정책에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민주당의 화력을 집중한 것이 낙태권입니다. 여성이 여러분들 소위 임신중절 수술에서 큰 해계문의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호소력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별로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안 준 선거어젠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난 아이비리그의 리버리즘의 신문이 났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근로자의 정당이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잘난 아이비리그의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신문이 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제 방송 내보냈던 거죠. 트럼프의 당선이 가시아되기 시작했을 때 뉴욕타임스의 상단 톱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의 진보주의자 엘리트들이 결정한 미국 호의 노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굉장히 오만스러운 표현이거든요. 포퓰리스트 리볼트 어게인스트 엘리트드 비전 오브 더 유에스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이름들 똑똑한 소위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결정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는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게 아마 뉴욕타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와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좀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너희들은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를 따라와. 우리 잘난 사람들 따라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익들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먼저 돌아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제가 캡쳐를 딱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그 잘난 리버리즘의 신물이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지지층인 동부 서부의 명문대 출신들의 관심사에 비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눈높이는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로 엘리트들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죠. 우리가 잘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글을 잘 쓰는데 여기 잘 정리해놨네요. 11월 7일자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기인 블루 칼라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PC주의 몰두 고학력 고소득층만 대변했다. 이게 패별한 겁니다. 엘리트 정당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이번에 민주당이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낸 사설에서 와신돈 포스트의 칼럼니터 샤디 하미들은 헤리스가 자신이 흑인 여성이란 미덕을 내세우 흑인 유색인 중 여성이라며 자신에게 투표가 옳다고 강요한 것처럼 비춰졌다.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을 나온 극조합파의 포로가 돼서 노동계층 유권자의 소통이 단절되비기다. 위선적인 고소득 진보주의자들이 절망적이고 취약한 사람들을 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어 이를 영속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 결과가 312석 최종적으로 애리조나까지 포함이 되면 312석 312석 정도가 애리조나가 네바다 6석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11석 17석이 지금 여러분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다 295석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예상체는 312석인 거죠. 엄청난 대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제 패배 원인 성공 요인을 오늘 한 번 정리정돈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류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제가 뭐 자주 방송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다는 글이 계속 지금 한국에도 등장하거든요. 여론조사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와 CNN과 BBC 등 좌파 신양적인 주류 매체들의 여론조사가 틀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함께 여러분들 비난을 퍼보아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이 여러분들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비과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나무라는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통계학이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여론조사라고 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권자가 백만이든 천만이든 간에 표본수를 천 개 이상 정도 선택하게 되면 대량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직하게 현상을 봐야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내보냈음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헤리스 56% 트럼프 43% 11월 6일입니다. 선거가 실시가 되는 그러니까 현지시간 11월 5일 한국시간 11월 6일에 조선일보 특파원 이름 이런 기사를 송구해가 조선일보가 신는 겁니다. 조선일보 특파원 정도 되면 이 기사가 기사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의 bbc 방송을 예를 들어서 한참 미국의 선거가 진행 중인데 한국 독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헤리스가 56% 이긴다고 하더라 이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그냥 뭡니까? 대선특필한 것이 조선이 본 겁니다. 대선 당일 날 터뜨린 겁니다. 얼마나 비양신적인지. 한국도 문제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헤리스 56% 트럼프 43% bbc가 이런 한 내용을 선거 당일 날 여러분들 터뜨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월 3일 선거가 이럼 있기 전에 이틀 전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소를 뭘 때렸습니까? 트럼프의 텃밭인 아이오아가 이런 반전을 일으켰다. 헤리스가 3%포인트 차 역전이다. 완전히 먼 거 아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냥 민주당을 위한 기간지 역할을 해온 거나 그걸 충실하게 조선이나 이런 데가 다 받아가지고 한국 독자들 다 뭡니까? 가스라이팅을 안 겁니다. 그거는 언론이 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은 정론을 펼쳐야 되고 사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척격주로 여러분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상 또 틀린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틀리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기자들이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박빙이라든지 트럼프 일방적 승리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실패 헤리스 버금갈 배전한 3년 속 어긋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어긋난 게 아니고 미국의 주류 언론인 와신또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영국의 주류 언론인 BBC 이런 데서 이런 데 행한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이고 중립적인 기간에 행한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 기간이 어디입니까 더 힐입니다. 라세무센이라는 데하고 더 힐 착하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미시간 빼고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과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기자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거짓말로 글로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힐의 이름들 최종 조사지 않습니까 미시간 제어가 전부 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면 GOP가 공화당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틀린 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진명 논설비원 그의 언론의 연수가 많은 중진 의원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다 틀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CNN이 발표한 당일 출구조사 에서도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진보 언론의 희망이 반영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회사가 하는 것이지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사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부처가 내보내는데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기관이 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더 힐이 미의회 언론으로 상당히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다른 기사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번에 본 겁니다.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직접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풀레가 발표를 하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풀레가 발표하는 결과니까 본인들이 조작하기는 힘들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CNN이 발표한 당일 출국 당일까지 뭡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 함께 여러분들 책임을 떠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성의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주류 언론사들이 여론을 왜곡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과학은 정직한 거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권자 수가 10만이 되든 만 명이 되든 백만이 되든 간에 표본수 여러분들 정확하게 천 명 이상 선택하게 되면 대략 오차범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312석 312대 226석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이 312석은 여기 뉴욕타임스도 312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312석은 지금 295석에다가 17석을 다한 겁니다. 11석은 애리조나 그다음에 6석은 네바다 그렇게 하면 17석이니까 지금 295석 뉴욕타임스가 이런 발표한 295석에다가 17석을 더하게 되면 312석이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12석으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대선을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 이러면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한 번 딱 매듭을 짓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면 간간히 여러분들 미국 소식 전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네다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다루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여러분들 2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킹덤 북서사가 기독교 서적을 굉장히 양서를 많이 냅니다. 이번에는 전번에 이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주회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예언서죠. 요한계시록 주회를 이렇게 정리해서 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 가을에 독서하시는 분들 계시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썼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구한 말부터 일제치아까지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기여했는가를 나눈 이름 없이 삐뚤 없이 한국 사람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과장이 아니고 참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애리조나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제가 한참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애리조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스페큘레이션, 투기 역사가 굉장히 강한 나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월가나 이런 데서 주식 투자가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초기 역사에도 광산 투자가 그렇게 붐을 이뤘습니다. 광산 투자가. 그래서 그 광산이 애리조나의 은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개척자 역사나 이런 부분을 둘러본 그런 기록기가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병호 tv를